지금서는 뭐야? 이 엔딩으로 들어갔어? 이 엔딩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내가 비판 중에서ärreg을 하고 있다던데 왓둥 GUY 이때 걔 오다 어... 지금 뭐고... 이게 엔딩송으로 된 것 같아요 어? 이거 있죠? 약간 엔딩송인데? 어 엔딩송인데 지금 이 곡이 끝나면 바로 이를 바꾸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거 약간 그 노래 같아요 그 크레딧이 내려갈 때 아 맞아, 약간 추억으로 막 이렇게 비하인드 영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추억을 회상해주세요 우리가 로즈벅 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아니, 정확하게 말하면 빌보드 그때구나 빌보드부터 시작했죠 빌보드 부터 시작해서 이제 투어까지 뭐 북미, 남미, 유럽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어... 왁스여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어느 한 곳도 안 소중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참 영광스러운 투어였던 것 같아요, 이번에는 영광스러운, 일단은 공연할 때마다 되게 소름끼치는 그런 그치 배운 것도 많았고, 느낀 것도 많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네요 진짜 영웅 너무 좋았어요 아, 맞아 그리고 제가 정국이랑 잠시 헬스를 해봤거든요 응 저 요즘 쉬고 있잖아요 응 못 따라가고 그랬어요 아, 그래? 야, 근데 너 진짜 어깨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정확한 어깨 수치로는 저보다 태형이가 더 넓어요 이제 저 깜짝 놀랐어요 정확한 어깨 수치 네 네 전 파리야가 전 ㅋㅋㅋㅋ 자, 이제 끝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, 다들 펌프하트, 펌프하트 채우세요 펌프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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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프하트